활력 태연, 태연하게 등장했어요.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 쉬어요. 쉬어도 천천히 다시 한번 가보죠. 양손 주먹, 허리에 올리고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기지개 펴듯 양팔을 힘차게 으쌰으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쉽다. 어때요? 기운이 좀 나나요? 제시카의 불꽃 팍팍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차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줍니다. 아 모양 좋네요. 다음 허리 한번 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불꽃 팍팍 느끼셨나요? 소시의 막내 서현 등장입니다. 경례 자세에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중심으로 패기 있게 쭉. 이때 무릎은 뻗은 뻗은 팔과 반대 방향. 한 걸음 나가면서 충성.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충성.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 좋아요. 바탕화면감이에요. 하하. 칠전팔기댄스강사 도전윤화 등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럼 유나씨 천천히 다시 볼까요? 먼저 주먹은 허리에.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오른손을 내밀고. 위로 힘차게 파이팅!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난 포기하지 않을 뿐이고. 하하하. 네, 수영의 고진감내 댄스 배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바로 오른손을 쭉 펴서 수평선을 그어주세요. 이게 바로 모두 함께라는 의미의 수화동작입니다. 오른발을 쭉으로 180도 턴. 왼손을 앞으로 내면서 하하하.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마무리. 아, 벌써 효과 왔네요. 하하하. 심기일전 좋은 의미죠. 유리씨의 시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구분동작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아래로 만세, 위로 만세. 치즈. 그 다음 허리 한 번 돌려주고. 왼쪽 어깨 90도 틀어주면서. 마무리.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좋아요. 오늘 검색어 1위 하겠어요? 하하하. 티파니는 말했다. 위기를 탈출하라고. 하나, 둘, 그 다음은 프리스타일. 으, 으, 마무리. 깜빡하고 한눈파니 파니 댄스 다시 시작. 오른쪽을 향해 쉬. 앞을 향해 쉬. 이때 무릎 살짝 내려주고. 앞으로 두 발짝. 양손으로 잼잼. 살짝 앉아 숨어주고. 딴짓하며 탈출 성공.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은 프리스타일. 마무리. 위기 탈출 성공. 하하하. 댄싱 퀸 효연 등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매일매일 운동하는 모습을 표현했죠. 주먹은 계란 하나 쥐듯이 가볍게. 팔을 펼 때는 허리 뒤로 45도까지. 반대로 돌아서서는 좀 더 화려하게. 무릎을 사용해서. 하나, 둘. 마무리.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짤방으로 윙크. 하하하. 등장도 샤방하게 써냥의 시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조금 어려워 보이죠? 양손검지를 교대로 양볼에 붙여주고. 이쁜 척. 엄지검지 중지를 펴고 위아래로 흔들어주세요. 즐겁게 웃자라는 수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바로. 이 춤의 포인트는 이쁜 척. 하하하.